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2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7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13일 가장 많은 14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5월 23일 가장 많은 19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15%에서 약 7.4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5월 31일 약 7.51%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15일 약 4.2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0조원이며 2015년 5조 대비 약 111.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445억원으로 2015년 3,511억 대비 약 112.0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89%입니다. 순이익은 약 5,881억원으로 2015년 1,743억 대비 약 237.2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44%입니다. 할임지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91배이며 지난 2017년 3.5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6.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26배이며 지난 2017년 0.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3.05%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5.08% ROA는 13.83%입니다. 할임지주의 시가총액은 1조 1,256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45위, 코스닥 종목 기준 49위, 기타금융업 기준 24위입니다. 매출액은 10조 8,086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5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위, 기타금융업 기준 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445억 8,86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0위, 코스닥 종목 기준 3위, 기타금융업 기준 14위입니다. 순이익은 5,881억 86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2위, 코스닥 종목 기준 3위, 기타금융업 기준 15위입니다. 지난 3년간 할임지주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 사는 당신의 사무와 측면에서 향 중형적으로 1 ok스팸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